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님분들 자 신규 컨텐츠 벌써 3주차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매주 매주 기릿과 함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짜는 4월 18일 일요일입니다 모두 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고 계시죠 자 오늘도 빠르게 저 기릿과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은 매주 일요일날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어떤게 포함되어 있는가 이번주 증시 흐름 정리 그리고 이번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정리 세번째 이번주 큼지막한 뉴스 정리 마지막으로 다음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3번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4번으로 예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주말 그러니까 거의 일요일날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위 4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주를 정리하고 다음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할 때 침대에서 아니면 어디 이동하실 때 10분 정도 시간 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차트는 지난주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주에 있던 차트가 아니라 지난주에 있었던 차트인데요 자 그때 이제 거의 며칠간 쭉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약간 의문점이 들었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쭉 쏘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보시다시피 3199까지 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마도 다음주에는 3200에 안착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식으로 장이 흘러갔으니까 아마도 기린이분들의 계좌는 해피해피했다 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난주 차트인데요 이런식으로 갑자기 쭉쭉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다면 그 힘이 당연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는 이런식으로 한 번 더 올려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올해 1월 고점을 뚫고 쫙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식으로 올라가면서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주 증시는 완벽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되었을 때가 1120원에 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개를 살짝 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주에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계속 약달러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환율이 주구장창 내려가지만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외국인이 주구장창 우리 증시를 사지만은 않을 겁니다 잘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외국인이 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끊기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가성비는 사라진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언제 조정이 올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기린이분들의 판단 하에 무조건 100% 주식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한 10%에서 20% 정도는 현금화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다우산업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차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스닥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한 번 조정은 있었지만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최고가를 갱신하려고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마도 다음 주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더 올라가려면은 이 중국의 증시를 관심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상해 종합이 이렇게 바닥에 깔린 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기는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다행히도 마지막 금요일날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만약에 여기 노란색 선인 60일 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한국 증시 다시 1월처럼 엄청난 증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쯤은 상해 종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번 주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어쨌든 완벽한 장이었죠 그리고 주가는 쭉쭉 올랐습니다 모든 기린이분들의 계좌가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니 기린 내꺼는 왜 안올라 분명 그런 섹터도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린이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이 주식이 진짜 올라갈 만한 주식인지 그 확신이 있다면은 결국 순환매가 돌 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슬슬 기어다니는 그런 것들을 팔아서 지금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매수하면은 그게 또 안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보통 장 막판에는 순환매가 돌면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속도로 종목별 장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이 확실하다면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에서 절대적인 수익률만 따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실패할 확률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요 하지만 안전함을 추구한다면은 그만큼 안전하게 로우 리스크로 여러분들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겠죠 저 기립도 한 번 더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른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연기금 그 다음에 외국인은 도대체 뭘 샀나 이 부분을 한 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린이분들이 이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 주식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자 연기금 이번 주에 뭐 샀나 LG화학, 삼성 SDI 이렇게 2차전지를 먼저 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넷마블, 셀트리온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녹십자, HMM, 솔브레인, SK바이오팜, OCI, LG전자, KT, LNF, SKC, 한미약품, 오스코텍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섹터는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공부해야 될 특징지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넷마블, 에코프로비엠, 솔브레인, SK바이오팜, LNF, 오스코텍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시간 내서 차트와 그 다음에 실적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은 도대체 뭘 샀나 1등이 LG화 여기도 2차전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외국인이 사랑하는 그 종목 SK텔레콤이 2등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LG전자, 기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DL, ENC, 효성TNC, OCI, 현대차, HMM, 삼성엔지니어링, SKC, GS,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외국인의 특징주를 보자면 삼성엔지니어링, GS, SK텔레콤, 삼성바이오로직스, DL, ENC, 그 다음에 OCI가 있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은 도대체 뭘 샀나 라고 봤더니 첫 번째 카카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카카오가 재상장을 했죠 그런데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등은 당연히 삼성전자, 그리고 3등은 SK하이닉스, 그 다음 4등이 코덱스200, 선물인버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곧버스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는 롯데케미칼,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우, SK, 타이거, 미국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가 10위까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 기릿은 개인분들이 사는 거와 조금 반대로 가는 게 좋다 라고 개인적으로 조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많은 개인분들의 성향은 불나방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산 카카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곧버스, 롯데케미칼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이것도 살펴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기금, 외국인, 그 다음에 개미분들이 도대체 뭘 샀나 그걸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렛츠기릿 자 첫 번째 뉴스 교촌치킨 두바이 1호점 문 연다 이런 뉴스가 월요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기린이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뉴스로 인해서 교촌 F&B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가 월요일 이때였죠 그런데 그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뉴스를 보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게 생각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쭉쭉쭉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는 뉴스, 리포트 아니면 수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명의 투자자가 있다면 100명 다 그 신호를 보고 다르게 판단하겠죠 거기서 더 성공적인 선택을 하려면 결국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촌 F&B를 지금 사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교촌 F&B가 중동에 진출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좋은 흐름이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다음에 다른 기업도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촌 F&B 이렇게 올라서 2만 950원 이제 드디어 닭값보다 비싸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코스닥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린이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 이런 뉴스가 나왔죠 중국,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 예정에 재차 엄중 우려 표명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일본과 중국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오염수 마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실제로 마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핵폐기물 관련주 우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가다가 뉴스가 나오니까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확인할 수 있군요 뉴스에 팔아라 화요일 날 또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중국 안 기다려줘 반도체 배터리에 공격적 투자 필요 라고 하면서 반도체 화상회의에 참석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반도체에 제대로 뛰어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도 같이 공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삼성전자에 만약에 5년 이상 투자를 하려면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을 같이 매수하는 게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마음 먹고 뛰어들고 그 다음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5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 당연히 삼성전자가 이길지 아닐지 그건 우리가 모르겠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는 게 더 맞다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요일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 같은데요 남양유업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라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정도면 노리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린이분들도 아시다시피 불가리스 먹어서 코로나가 억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꼭 기린이분들은 이 차트를 보시고 아 역시 급등주는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걸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린이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그냥 몇 시간 만에 마이너스 한 30%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수상한 점은 이렇게 연구 결과가 발표한 건 이날이었습니다 그 전날이요 하지만 그 전날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충분히 주가 조작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확실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오겠죠 자 그리고 15일 목요일에는 액분 후에 재상장을 했습니다 뭐가요? 카카오가요 그런데 모두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주가 급등을 해서 장중 그 큰 종목이 18%나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당초 삼성전자, 네이버, 테슬라 등 액면 분할 이후 주요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 액분 역시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전부 다 깨고 무려 장중에 18%나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 막판에는 7.5%에서 마감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날 마침 이런 뉴스도 같이 나왔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지분 5천억 팔아 재단 설립 물론 5천억이라고 하면 큰 돈이지만 사실 카카오 시총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영향은 크게 없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액면 분할하고 첫 번째 날에 이런 발표를 해야 되냐라는 불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5천억을 팔아서 재단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조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금요일날 이런 뉴스가 같이 나왔습니다 남양유업 영업정지 수혜주 매일유업 빙그레 등 주목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예방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그런데 이게 식품의약 안정처 행정처분 및 고발이 예고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상황이 흘러간다면 2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양유업의 유제품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 빈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지할 수 있겠죠 그 중에 1등이 바로 매일유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남양유업 그때 이후도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차트 보면 좀 끔찍하지 않나요? 만약 고점에서 샀다면 단 이틀 만에 거의 마이너스 40%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남양유업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매일유업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남양유업의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게 될 거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매일유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한번 매일유업을 꼭 공부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확인하셨는데요 또다시 곱버스 쓸어 담는 동학김이 이번에는 통할까? 자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가 박스피라면 지금 곱버스를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곱버스 개미들이 말 그대로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린이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박스피답게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까요? 그런데 어느 것을 선택하시든 절대 곱버스나 레버리지는 사면 안 된다는 걸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린이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장의 흐름은 우리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복습이 끝났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이제 다음 주 주요 일정 예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기 모통이만 돌면 끝이에요 자 다음 주 주간 스케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한 번씩 다 읽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주 월요일날 현대차 아이오닉5 19일 날 나온다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아이오닉5 19일부터 인도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정세균 총리가 사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19일 첫날에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쪽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이 부분도 다룰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거의 매주 나오는 뉴스죠 현대차 아산공장 또 멈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반도체 대란 때문이겠죠 아마도 이 흐름은 거의 몇 개월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 20일 애플에서 새로운 제품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자 아마도 이번에 3세대 애플 펜슬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자 보시면 애플 이벤트 초청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펜으로 그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펜슬이 아니겠냐라는 추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애플에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20일에는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시급 1만원이 원래 공약이었죠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상승은 하겠지만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원까지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자 4월 20일부터 23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이때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바로 22일 화성으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담이 있다고 합니다 자 세계기후정상회담 이때 어떤 주식의 흐름을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친환경에 관련된 걸 관심 있게 봐야겠죠 혹시 하나솔루션 아니면 CS윈드 등등등 그런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보유할 예정이라면 한 번쯤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뉴스가 나왔을 때 친환경 주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걸 공부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유럽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0%로 동결할 거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토요일에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일본이랑 인도가 2 플러스 2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국제정세가 조금은 빡빡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나빠지면은 증시에는 당연히 악재로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 항상 길이 새 경제 뉴스를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실적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우리 금융지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 LG 생건 기아, KB금융, 삼성 SDS 그 다음 금요일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하나 금융지주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은 당연히 확인하셔야겠죠 자 지금까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현대글로비스는 진심으로 기린이분들 때문에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린이분들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린시였습니다 빠이요